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제 표정이 좀 안 좋죠? 제가 진짜 급하게 뛰어와서 지금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좀 아쉬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진짜 많은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놨거든요. 근데 유튜브에서 12월 10일부터죠 감독님? 네. 12월 10일부터 저희가 일체 이런 이벤트성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물론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이 다 그렇게 돼서 참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물은 더 이상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또 갈구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래도 2차 이벤트까지는 약속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조작 없이 지금 바로 제 손으로 여러분 중에 당첨자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시죠 감독님. 이게 유튜브에 저희 구독, 좋아요, 댓글 다신 분들 정말 랜덤으로 이 스타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당첨자가 딱 선정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번 1차 2차 혹시나 아는 사람들만 막 주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공평하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구두구 J&W 드라이기 먼저 과연 누가 당첨이 될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 스타트! 오 타임아웃님! 축하드립니다. 타임아웃님! 많은 분들이 영상을 풀 시청하고 자주 소통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엠밤스 채널을 많은 사랑밖에 응원할게요.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. 근데 또 저희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저희 거를 지금 구독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눌러볼게요. 자 이렇게 저희가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. 댓글만 다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구독 채널 누르시면 돼. 자 구독 정보! 많이 어디 구독을 하셨네요. 자 쭉쭉쭉 저희 엠밤스가 과연 어 진짜 맞다 저 있다. 오 여기 있네. 엠밤스 여기 구독하시고 계시네요. 아 이분 성함이 타임아웃님 축하드립니다. J&W 헤어들에게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저희가 발송 주소 이런 거 보내드릴 테니까 예쁘게 쓰시고 또 다음 채널도 많이 좋아요 해주세요. 제가 그때 영상 보고 노래를 외웠거든요. 아니면 말고 자 다시 저희가 대망의 다이슨 당첨자분을 지금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Pick another winner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다른 위너를 뽑아볼게요. 자 Pick another winner. 자 다이슨 제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. 스타트! 제가 걸렸으면 좋겠어. 저도 댓글 달았거든요. 정이님 축하드립니다. 어머 이건 꼭 받아야 돼. 정말 받으셨네요. 축하드려요. 앞으로도 화이팅! 자 정이님 저희가 또 역시나 한번 확인해볼게요. 저희 엠밤스 채널 구독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자 정이님 구독 정보 자 체킹 들어갑니다. 엠밤스를 찾아 어 바로 엠밤스 구독 확인됐습니다. 정이님 자 정이님 저희 마지막 이벤트였는데 이렇게 또 가장 큰 선물을 어머 정말 선택 되셨네요. 축하드립니다. 자 이렇게 저희가 2차 이벤트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이벤트는 없고요. 저희가 다른 걸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엠밤스